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원데이 세미나에 오신 우리 사장님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리드컴에서 앱살루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스카이 김입니다 오오오오 정말 떨리네요 이 자리에 나오니까 저는 이런 무대를 처음 쏴 봤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인이 아닌 한국인이기 때문에 조금 사투리가 쓰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맡은 제품은 애토미의 최고 인기 제품인 애토미 앱살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입니다 피부의 아름다움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피부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입니다 압도적인 효능 성분을 압도적인 기술로 재탄생시킨 21세기 피부과학의 결정체 애터미 앱솔루트 스킨케어 애터미 피부과학의 6대 기술 앱솔루트는 기존 애터미 스킨케어 4대 기술 업그레이드하고 압도적인 2개의 기술이 더해서 탄생되었습니다 야생에서 얻은 피부 활력 성분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피부의 시간을 멈추고 생기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신비한 피부 활력 성분들을 찾아내어 그 성분들 각각의 첨단 기술을 적용해 디에이징에 특화시킨 보카 콤플렉스 셀렉티브 코드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셀렉티브 테크놀로지는 셀렉티브 코드를 피부 케어가 필요한 부위에 정확하고 빠르게 스스로 찾아가게 전달하는 앱솔루트만이 독창적이고 자랑스러운 자유 전달 기술입니다 앱솔루트 피부 가학이 녹차 에센셜 워터 탄생 애터미의 디에이징이란 단순 피부 노화 단순 노화 진행 이외에 소극적 대응을 하는 수동적 의미가 아니라 피부의 시간을 멈추고 노화에 대해서는 고기능성 리페어를 통해 본연이 아름다움을 만나게 해주는 새로운 의미의 안티에이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자신을 지키고 피부 개선을 위해 복합적인 케어를 하는 앱솔루트만이 케어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앱솔루트가 추구하는 디에이징의 목표는 1. 피부의 시간을 멈춰라 2. 진행된 노화를 케어하라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주름 탄력 저하 다크닝에 관련한 수많은 요소들 단순 주름 미백 기능성으로만 부족합니다 피부의 시간을 멈추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피부뿐 아니라 속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피부의 전반을 복합적으로 케어해야 합니다 노화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프리미엄 라이만이 독자 기술 소재 사용감이 압도적 차별화 녹화 복구뿐 아니라 노화를 방지하자고 하는 젊은 층에까지도 앱솔루트 스킨케어를 권장합니다 애토미 식스 시스템에 적용된 4대 기술을 보겠습니다 1. 고순도 정제 기술 2. 후레시 바이오 기술 3. 발효 기술 4. 다중 액정 캡슐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기존 다중 액정 캡슐을 마이크로 에밀점과 마이크로 리퍼점의 복합 캡슐 시스템으로 하나의 캡슐의 유형성, 수형성, 활성 성분을 동시에 안정화 시켰습니다 여기에 앱솔루트만의 핵심 2대 기술 셀렉티브가 더해졌습니다 그 기술이 바로 첫 번째는 셀렉티브 테크놀로지입니다 셀렉티브 테크놀로지는 피부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원료들을 앱솔루트 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하여 피부 거민 부위에 빠르게 타겟팅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그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 코드 소재 기술입니다 각 피부 부위별, 기능별에 맞는 원료와 기술을 적용된 복합 컴플렉스입니다 이러한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를 구성하는 야생에서 찾은 신비한 피부 활성화 성분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성 거슨더 스페셜 EGF, 두 번째 도르민, 세 번째 여서미치 발효 추출물, 네 번째 루핀 단백질입니다 이처럼 야생에서 얻어진 특허 원료들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최저가 비율로 셀렉티브 코드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품을 직접 보여주면서 할게요 PV A부터 Z까지 단계별로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 동양인, 서양인 모두가 맞는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입니다 PV 첫 버습과 톤을 밝히는 터너 터너에는 셀렉티브 코드 브라이팅 기술이 디에이징에 필요한 앰플, 앰플 다 아시죠? 써보셨죠? 앰플, 세럼, 아이크림에는 셀렉티브 코드 올 마이트 기술이 피부의 고탄력과 서탄력에 필요한 러션과 영양 크림에는 셀렉티브 코드의 리프팅이 전복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애터미 앱솔루트 스킨케어가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2020년 6월 IR52 장룡실상, 2020년 12월 NAP 인증, 2021년 11월에는 세정대항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앱솔루트 셀렉티브가 사용한 후 피부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겠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제가 어떻게 애터미를 알게 된 전과 애터미를 알게 돼서 사용한 후에 그 변화를 기대하세요 애터미 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제가 2019년 9월까지, 2020년 2월까지 바로 저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저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자, 애터미를 시작해서, 시작해서 3개월 후에 저의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예 예 제가 애터미를 시작해서 1년 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바로 1년 동안 쓴 저의 모습입니다 예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와 예 나이는 먹어 가는데요 저의 피부는 디에이징이 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애터미 앱솔루트 스킨케어에는요 바로 디에이징의 효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2년, 3년 동안 쓰면요 20년, 30년이 되돌아가서 에이징이, 디에이징이 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간단한 제품 소개와 저를 보여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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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